우리 들음인 개벽군 신성의 특삼 순선생 심범을 계승하여서 온천하의 천덕을 넓게 넓게 펴리라 호동이 우리 들의 천지이로다 호동이 우리 들의 천지이로다 오늘날은 호동날 12월 1일 천보교의 큰 문을 활짝 열고서 살기 찾는 창생을 이름도 하자 목과 마을은 다 바쳐 호동을 하자 목과 마을은 다 바쳐 호동을 하자 우리 들은 호동사 참생 지도자 운 수 있는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쉬운 시변 은원하고 삼칫자 전에 당당 정리 밝히여 호동을 하자 당당 정리 밝히여 호동을 하자 호동을 하자 감사합니다.